어 표정 오우 야 와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성공하셨고요 자 키드원정대 1라운드 휠체수를 버텨라 아 정말 열심히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을 응원해주기 위해서 정말 대단한 분이 한 분 오셨는데 말이죠 여러분의 총장님 동국대 오영교 총장님을 모십니다 우리 동국대학교는 대기전의 역사를 가진 정말 유서깊은 대학입니다 그동안 각계각층에 많은 인재를 배출해왔고 그 중에서도 이 광장만 얻으래도 우리 동국대학교가 배출한 만의 한우원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만든 광장입니다 이런 광장에서 KBS의 휠체수 원정대를 첫 해를 방역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학생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나왔으니까 오늘 좋은 성격 내시고 동국대학교 모두 잘 나가기를 부탁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혹시 알고 계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올해 내년 새 학기에 동국대학교에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 분이 또 이렇게 해내기로 입학을 하신 누군지 아십니까 선혜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아유 모르겠어요 아유 모르겠어요 총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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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너무 애정표현을 과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좀 과할까요 네 근데 또 그냥 내려가시지 않고요 네 준비하신 게 또 있다고 뭘 준비하셨죠 네 아 저희는 또 이렇게 아 조금만 뜻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 함에 직접 아 그럴까요 선생님께서 예 위에 예 맨 위에 이게 배달사고나면 안 되니까 네 배달사고나면 안 되니까 네 배달사고나면 안 되니까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넣어주시고요 여기 아니 여기 넣고 가세요 저기 그냥 가시면 안 되고요 총장님